야 잠깐만, 야 잠깐만, 아니 저 잠깐 잠깐! 잠깐이 아니라 빨리 말해 지금, 어딨어? 지금 말해! 아니 없어, 없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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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? 없다! 야 없다니까 빨리 가세요! 야 일로와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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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없다니까! 안녕, 처남? 야 누가 처남이야? 아주 참 잘 숨겨놨다, 침대 위에 떡하니. 난 나름 노력했어. 아니 숨을 데가 없더라고. 좀 더 넓은 데로 이사가는 게 어때? 여보? 야! 야 말고, 여보야. 여보? 아니야? 여보... 그니까, 그게 다 작전이었다. 돈과 어쩌고 그게 다? 어어, 그렇다니까. 아, 그놈 떼내려고. 누난 빠지셔. 묘하게 여유 있네. 저런 건 보통 돈인데. 웃어? 뭐? 술 한잔 하시죠. 뭐, 술? 야 갑자기 무슨 술? 누난 좀 가만히 있어! 남자는 자고로 이 술을 먹여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야. 술 잘 돈은 있고. 그래서 말인데, 누나. 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? 뭐야? rose, 한글자막 by 한효정